이미지를 이런 4개의 쓰레기통의 이미지를 참고해서 이런 어떤 형태의 새로운 유형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포트는 이렇게 됩니다.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래 내용 형태로 프롬포트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4개의 쓰레기통 좌측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내는 프롬포트를 만들어내려고 했고 기본 요거는 이제 기본 이미지 분석해서 얻은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기본 프롬포트고 기본 프롬포트 외에 계속해서 조금 수정된 프롬포트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쓰레기통은 4개고 좌측부터 3개는 비어있고 오른쪽에 가득 차서 넘쳐있는 형태로 만들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보니까 조금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부분을 몇 번에 프롬포트로 수정을 좀 수정을 했더니 오히려 이런 안 좋은 현상들만 만들어내서 그 뒤부터는 좀 바꿨습니다 아 이런 형태가 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구나 계속 이렇게 넘쳐나거나 몇 개 이런 부분들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원할 거면 이걸 쓰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고 좀 4개가 아니라 3개라는 걸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보는 프롬포트 밑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에 있는 4개의 프롬포트 이미지를 3개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로 했고 3개에 대한 부분을 장면 장면을 한번 다시 한번 넣어서 진행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부분을 각각 진행을 좀 했는데 이 부분을 3개의 프롬포트로 변경해서 진행을 좀 했고 이게 좀 잘 되지 않아서 3개의 프롬포트로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원하는 형태의 프롬포트로 만들어준 겁니다 계속 지금 앞에서 프롬포트를 요청을 했긴 했는데 내용을 좀 봐도 프롬포트 안에 4개로 이렇게 인식을 좀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어떤 결과값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서 해당 이미지 프롬포트에다가 여기서 만들어진 이미지 프롬포트에다가 두 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입력을 좀 했어요 결국은 이미지 프롬포트가 나와 있지만 제대로 생성이 되어 있지 않고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한번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쓰레기 컨테이너는 3개로 해달라고 하고 좌측부터 첫 번째 비어있고 약간의 차이 있고 가득 차서 넘치는 모습으로 해서 진행을 했더니 프롬포트가 다시 이렇게 수정이 좀 됐습니다 수정이 된 거에 대한 게 명확하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이미지 생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처럼 달리의 기본적인 한계라는 부분들이 좀 명확한 묘사를 집어넣더라도 복잡하거나 그 안이 한계가 발생하게 되면 명확하게 내용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3개, 4개, 거의 3개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인데 4개 이상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만들어 갈 수밖에 없고 이걸 좀 절충해서 작업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프롬포트가 상당히 많아서 복잡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지 프롬포트를 이해하고 명확하게 프롬포트를 수정하는 작업들을 고려해서 다시 만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만든 프롬포트 한번 동일하게 사용을 해보시고 조금 4개, 5개, 좀 더 정확한 수치에 대한 부분들로 작업은 점차 달리도 한계의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까지 한계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밖에 이미지를 분석해서 수정하는 게 이미지를 한 개를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두 개, 세 개, 여러 가지 파일을 여러 개 업로드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프롬포트에다가 이미지 하나, 두 개를 놓고 두 번째 이미지를 첫 번째 이미지처럼 변형해 주세요 이거를 첫 번째 이미지처럼 변형했더니 뭐 이렇게 변형했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타일을 여기에 적용하거나 여기에 스타일을 여기에 적용해서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건 약간 예시로 받아들이고 가끔씩 응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